네 안녕하세요 1호 신문의 심혜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고 이성균씨 관련 소식을 전할까 합니다 사실 뭐 다 끝났죠 관련 수사도 다 끝났고 안타깝게 고인은 세상을 떠났고 그런데 남아있는 부분은 지난해 연말에 이성균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영화 관계자들이 모여서 성명수사도 내고 하면서 어떻게 수사정보가 유출됐는지에 대한 진성을 촉구해달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경찰이 바로 관련 수사를 시작했죠 지금은 이제 고 이성균씨 관련된 마약이다 이런 사건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언론 보도 행태나 이런 거에서 혹시 수사기관에서 수사정보가 유출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제 기억이 1월 한 20일 전후에서 수사가 시작됐어요 바로 디스패치 앞서 수사를 했죠 그러고 나서 한 90여일이 지난 4월 15일날 인천지검을 압수수색했어요 그 이유는 최초로 이성균씨 관련 보도를 했던 지방언론사 A사에 이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게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을 통해서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금 그날 4월 15일날 인천지검 그 다음에 지방언론사 A사 그리고 이쪽이 다 압수수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됐던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은 입건이 된 상태예요 90여일만에 또 한 걸음 뒤뒀긴 했죠 그래서 저희도 이 방송을 하는 건데 그 당시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기사는 기사는 제가 보기엔 한 4개 정도가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3개 정도가 의미가 있었는데 그 디스패치 앞서 수사를 하면서 거기까지 쳐줘서 4개 처음은 뭐냐면 바로 10월 19일날 보도된 톱스타 엘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 이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였어요 이때만 해도 그래서 엘씨가 누구야 그 당시 이성균으로 밝혀진 다음에 지드래곤도 나오고 수많은 연예인들 리스트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화제됐었는데요 처음 보도된 게 10월 19일 바로 다음 날 20일날 톱스타 엘이 이성균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이성균 소속사에서 인정을 했죠 그러면서 경찰이 입건도 하기 전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내사 중에 먼저 내사 대상 연예인의 실명이 공개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죠 더 특이한 건 모두 알다시피 그 당시 이 사건의 핵심은 누구였냐면 유롱업소 실장 A씨였거든요 이 사람은 경찰이 체포된 게 10월 18일이에요 그래서 이성균 씨 관련된 진술을 해요 그런 어떤 마약 관련된 혐의자를 체포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얘기를 하니까 그 수사를 시작해야겠죠 내사를 해야겠죠 이제 그런데 바로 10월 18일에 체포했는데 19일날 바로 보도가 나와버려요 진짜? 저도 한번 이 방송에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냥 능력이라면 대단한 기자다 그런데 누가 봐도 수사기능정보가 유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고 그런데 그게 경찰이 아닌 검찰로 밝혀지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 기사 이건 지금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날 걸로 보여져요 두 번째 기사는 한참 수사가 진행되던 한참 수사가 진행되던 11월 24일날 KBS에서 보도한 이성균과 유흥업소 실장 통화 녹음 내용 단독 보도였어요 여기에는 굉장히 남녀간의 사적인 대화가 담겨 있었죠 이 기사는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기사이기도 해요 그 영화 관계자들이 모여서 성명서를 낼 때도 성명서를 들고 수사기관이 아닌 KBS도 방문을 했어요 이 기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한 그런 행보였었죠 기본적으로는 마약사건도 마약사건이지만 연예인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공개된 거에 대한 항의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본다는 영화 관계자들은 그보다 더 의심을 하는 건 이거 되게 의도적인 뭔가 의도가 있는 유출 아니냐라는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11월 24일 당시 분위기를 봐야 돼요 이성균 씨가 그때 지드력원과 함께 둘 다 1차 마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2차도 음성이 나왔어요 다시 말해 경찰은 증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추가적으로 이성균 씨의 겨드랑이 털을 가지고 또 검사를 했거든요 8월 11월 24일 오후에 더 팩트에서 겨드랑이 털에서도 음성이 나왔다는 단독 보도를 해요 경찰이 실제적인 증거는 하나도 확보를 못했다는 지적의 기사가 나왔는데 그날 밤에 KBS 뉴스구에서 이 통화 내용 녹음이 공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여론이 굉장히 크게 요동을 쳤어요 이성균 씨 입장에는 아마 제가 그분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마약검사 모두 1, 2차 음성 나오고 하면서 뭔가 좀 여론이 반등될 수 있는 분위기가 갑자기 더 큰 게 터지면서 굉장히 곤란해졌겠죠 세 번째 보도는 12월 26일 JTBC가 보도한 빨대 이용해 코로 흡입했지만 수면제로 알았다 제목부터가 수면제로 알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목부터 알겠지만 빨대를 이용해서 흡입했지만 수면제를 빨대로 흡입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 제목만 봐도 굉장히 이성균 씨에서 불리한 내용의 그런 단독 보도였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와룡공원에서 이성균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되죠 보도 다음날 사망했다고 해서 큰 연관서를 갖는 건 좀 무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약간 그 당시 분위기를 봐야 돼요 12월 23일날 이성균 씨는 3차 조사를 받았어요 원래 심야 조사는 지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죠 물론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24일까지 심야 조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1박 2일 조사를 받은 다음에 이성균 씨 측이 나와가지고 강하게 경찰 수사를 비판해요 충고도 없이 3번이나 공개 소환을 하고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서 26일에는 거짓말 탐지기를 해야 되는 의견서를 제출을 해요 왜냐하면 경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게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진술 뿐인데 그럼 A 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이성균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를 해보자 이런 상황이 되면서 다시 한번 경찰 수사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날 밤에 JTBC가 이 보도를 하면서 또 여론이 한번 요동을 치고 그 다음날 이성균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관련 수사는 다 끝이 나버리고 말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경찰이 가장 먼저 수사했던 디스패치 보도는 이성균 씨가 세상을 떠난 다음이 12월 28일날 보도된 기사예요 제목은 빨대는 흠집내기였다 이성균 조각난 진술이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기사 내용은 대부분 뭐냐면 이성균 씨가 사망하기에 이르기까지 경찰 조사, 경찰 수사나 언론 보도를 지적하는 기사예요 어찌 보면 이성균 씨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사였는데 이 기사에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이 나와요 문건이 기사에 나오니까 이것도 어떻게 유출된 거냐 수사를 하겠다 제일 먼저 디스패치를 압수수색을 하죠 근데 이 기사는 이미 이성균 씨가 사망한 뒤에 게다가 경찰을 지적하는 기사였기 때문에 약간 볼류, 영화인들이 얘기했던 그 수사정보 유출관은 약간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강한 보도로 보여져요 지금까지 보면 경찰이 4건의 기사에서 이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첫째, 경찰을 오히려 비판했던 기사에 대한 수사 두 번째, 경찰에서 유출된 게 아니라 검찰에서 유출된 내용에 대한 수사만 진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수사 흐름에서 굉장히 경찰이 불리할 때마다 여론을 확 뒤집었던 기사 두 개, KBS와 JTBC의 기사는 아직도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수사가 얼마큼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뭔가 결과물 내지는 강대 수사, 강대 수사는 압수수색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아직 강대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1월 20일경에 시작했으면 벌써 100일이 지났거든요 수사 100일이 지났지만 영화인들이 KBS에 가서 성명사에 제출했던 KBS 기사 그 다음에 이성윤 씨가 사망이 바로 전날 보도했던 JTBC 기사에 대해서는 이 기사가 어떻게 수사정보가 유출됐는지 물론 수사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라 해당 언론사에서 단독 취재를 했고 그게 보도된 시점이 우연히 이렇게 우연일체로 맞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정확히 좀 제 생각에는 통로 언론사지만 KBS와 JTBC도 정말 수사정보 유출이 아니라면 빨리 경찰이 CCTV를 밝혀주는 게 언론사의 명의로 인해서도 좋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했던 영화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경찰이 혹시 KBS나 JTBC 보도가 정말 경찰에서 수사정보가 유출된 거라면 자기네 어떤 부끄러운 민낯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사를 미진하게 하고 오히려 자기네를 지적했던 기사 이제는 검찰에서 유출된 이 부분에만 수사 속도 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이 수사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이 두 기사 그리고 뭔가 아직도 경찰 내부에서 유출된 거라고 하는 수사 보고서가 유출되긴 했지만 디스패치 기사는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경찰 수사에서 경찰이 불리할 때마다 경찰에 어떤 큰 도움을 주던 기사 두 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경찰의 의도적으로 흘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조석한 시일 내에 수사격을 내놓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후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촬영기자1호 정혁